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18일 남았습니다. 대선이 이제 코앞에 나왔거든요. 어흐흐흐... 참 구구절절히 사연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... 선생님께서 이미 공수를 받아 두었거나 기도를 하면서 공개했거나 이미 알고 계신다면... 그렇죠. 이제 할머니들한테도 어느 누가 하면 잘 되겠냐 그거는 우리 제자들은 다 신령님한테 물어보고 그런 거는 사실이에요.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정치들을 잘해서 우리 국민들이 편안할 수 있는 대통령. 그렇잖아요. 너무너무 지금 많이 힘들잖아. 그래서 그런 대통령이 나았으면 하는 것은 한 국민으로서 바람이에요. 그래도 그중에서 이제 뽑는다고 하면은 답변이 나오겠지. 근데 이게 참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거야. 어느 누구나 다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. 그래도 할머니한테 물어봐야지. 응. 하든지 오로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을 씁니다. 나라가 편안하냐 백성도 편안하더. 선지신령님들 만성순님. 이 시도나 할머니 오름공수천 내려보실 수게 오오오오오 누른다 우리나라 국대미나 당군전에 만성신님들이 다가 구여보시고 오름공수천들을 내려보실 적에 어느 분이 나라에 이름 놓겠나요 솔직히 이거는 다 아는 사실이고 우리 대통령 저기 한다면 두 사람 싸움이잖아. 그치?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하면 할머니들은 유성열 씨 솔직한 얘기로 그래도 여지껏 애쓴 모라미 씨 유성열 씨가 그래도 대통령의 후보로서 더 가깝지 않나 우리 유치 대출을 본다고 하면 사실상 그동안 사건 사건은 많잖아 사건 사건은 많고 그러는데 그래도 어떻게든지 우리나라를 꾸며서 한 번쯤은 해서 이렇게 세우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에 자부심이 뚜렷한 사람이거든 다른 후보자들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적에는 그래도 저기 유성열 씨가 그래도 대통령으로 완감하게 나온다 이러고 말씀을 하시거든 그런데 어느 분이 나와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도 좀 조용하게 넘어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유성열 씨가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누가 됐든 간에 정치라는 것은 우리는 정치돼서 몰라요 정치돼서는 모르는데 무슨 보복을 한다 뭐를 한다 막 이러고 벌써부터 그런 말들이 오고 가는데 보복이라는 것은 야비한 거야 솔직한 얘기로 깨끗하게 당선이 돼서 했으면 지나가는 잊어먹고 같이 갔다 한 마음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가져야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래 대기만 해봐라 되면 나 보복하겠다 이거는 아니지 그 사람들 보복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밀어주는 건 아니잖아 그렇게 얘기라고 말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할머니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옛날에 어디 갔다 그러면 보복이 어디 있었어 그렇잖아 근데 지금 워낙 세상이 험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렇지 말고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와야지 되지 않겠나 그리고 모든 게 무슨 유세에서 나는 어떻게 돼 공략이라는 게 있잖아 어떻게 어떻게 해야지 되겠다 안 되는 걸 갖다 대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해서 실천을 못 할 때에는 그런 공략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하고 실천을 하고 본인들이 유세장이 나와서 공략대로 진짜 실천을 할 수 있으면 그런 사람은 대통령을 뽑아야지 되겠지 근데 유성렬 씨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솔직히 이 사람은 100% 믿지는 못해 그렇잖아 할머니들한테 되는 거 확률을 따진다고 하면 내 실명에서 유성렬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이 분이 잘 돼가지고서는 좋다 이거야 대선에 갔다 얘 됐어 되면 앞으로가 문제거든 뭐 무슨 보복이다 뭐다 이런 거 하지 말고 달 보듬어서 그 사람들 이끌어 나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할머니는 강력하게 그래 유성렬 씨가 된다고 유시성이가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될 거다 이러고 얘기를 했거든 유시성이면 누구겠어 그렇다고 솔직히 신명에서 유성렬이다 이러진 않아 그래도 유시가 성이다 하고 그랬으니까 또 내 신명을 믿으니까 나운데로 신명의 말을 또 전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누가 되시든 간에 그래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잘 갔다 했으면 좋겠고요 다 우리 온 국민이 바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느 누가 됐든 간에 우리는 그래도 한 국민으로서 다른 사람들이고 이러는데 그래도 신명에서 정확하게 누구냐 한다고 한다면 유시성이라고 하니까 또 이제 유성렬 씨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분이 만일에 된다고 해도 분명한 것은 꼭 지킬 건 지켜가면서 그 공략 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국민이 바라는 거고 누가 되든 간에 다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우리 국민들 조롱 안 하고 눈물 안 흘리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은 다 인자가 되지 않나 그런데 그중에 뽑는다고 하면 유시성이라고 하였으니까 어쨌든 간에 올해 지금 며칠 남았지? 18일? 네 18일 동안에 잘 생각들 하셔서 잘 뽑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되든 간에 우리 되시는 분한테 진짜 경례 박수를 치고요 우리나라가 더 편안히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청학만 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